평지 마라톤이 아니고 수직 마라톤! 어? 평지 마라톤이 아니고 수직 마라톤! 어? 꼭대기까지 123층이고요 해발이 555m고 계단이 2,900개 보이시죠? 이 건물 꼭대기까지 오르는 수직 마라톤! 1분에 3층으로 올라가야 40분이 딱 돼요 아, 쉽지 않아 가수고! 발바닥 전실 자, 자, 붙어야 돼요 공기가... 습하다, 습해 서윤 씨 페이스 좋아요 네 어, 처지면 안 돼? 간장님, 제가 느리면 먼저 가세요 아니요, 아니지, 어떻게 그래 파이팅! 파이팅! 아, 진짜 힘 빠져 너무 힘 빠져 나 저거 쳐다도 안 될 거야 어, 멘탈이 된다 이게 뭐야! 사람은 강하다 결국은 모두 해낸다 결국 모두 해낸다 네? 사람은 강해요 네? 내가 저런 말 했다고? 제가 18층에 살거든요?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걸어가 본 적 있어요 그때 도움이 됐나 봐요 18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, 제가 100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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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! 파이팅, 파이팅 강하다, 강하다 선생님, 종아리가 너무 당겨요 네, 파이팅, 파이팅 지가 다시 날 것 같아 언니, 안 돼 언니, 안 돼 언니, 안 돼 벌써 땡기는데? 주현이 언니 화이팅! 하나 둘 화이팅 멘탈 멘탈 20이다 20 20 20층 40분 딱 페이스 좋아요 지금 어 서리나 역시 어 허벅지 안 좋은데 지금 한 명씩 붙고 있어 포기했어 포기했어 어 물 있다 페이스가 적은 거야 네 안 먹네 컷 자 오랜 잔 마시고 좋다 페이스 좋아요 지금 와우 긍정 아니면 남은 건 부정뿐이다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제기하라 오케이 뭐야 벌써 4분의 1 했네 나이스 세 세트만 더 해 세 세트만 파이팅 세 세트 세 세트만 더 하자 파이팅 파이팅 언니 먼저 가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기 페이스들을 네 네 네 마이팅 오케이 페이스 수영 언니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수영 언니 화이팅 파이팅 인연 먼저 갈까? 먼저 가 파이 인연 씨 갈 수 있으면 더 넘어가서 가도 괜찮아요? 네 오케이 오케이 패스 패스 오케이. 자 오케이 패스 패스 오케이. 자 선이나 뒤에서 치고 갑니다. 오 두 칸씩. 멘탈 다. 미쳤다. 파이팅 합시다. 벌써 36초 됐어요. 3분의 1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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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 저를 잘 모르겠어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. 이왕 이렇게 된 거. 기록 깨봐야겠다. 선생님 종아리가 너무 땡겨요. 네 파이팅 파이팅. 아 못하겠는데 더는. 아 노래하지 말고 다리 펴고. 천천히 가보자. 천천히 천천히. 지금 한다고 안 풀릴 거 같아요. 그래서 잠깐 잠깐 차면서. 42초. 끝나고. 네. 망고 빙수 먹을 거예요. 오케이 그 생각 좋다. 망고 빙수. 끝나고 망고 빙수. 끝나고 망고 빙수. 망고 빙수 3개 먹어도 잘 안 쪄요.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. 진짜로? 응. 우와 3개? 칼로리 소모가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. 우와 그건. 엄청 높은데? 세개? 우와 벌써 다 놨어. 대박. 63빌딩으로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지금. 숫자가 힘이. 감독님. 50층 남았잖아. 아. 아닌가? 그렇게 힘들어하셔도 제가 멈출 수 없어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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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말을 모르겠다. 다리가 안 넘쳐요. 아. 아. 다 왔네 죽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대단하다 지독한 것들 칠 수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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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제 코트 타오를 어떻게 막아 칠 수가 없어 와.. 100이다 칠 수가 없어 칠 수가 없네 칠 수가 없어서 칠 수가 없네 와.. 영 나오네 그냥 살려주세요 딱 10층까지가 이렇게 와서 가서 시작, 가서 쉬어, 가서. 가서 시작, 가서 시작. 다리가 쉬면 제가 멈출 것 같아. 뭔가 다르다. 멋져. 멋있어, 멋있어. 라운지바에 온 것 같네. 이러니까 좀 힘이 난다. 이게 바로 그 러너 스타일인가?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? 야, 긴밀 너도 너다. 빨리 와. 우와. 끝이다. 지금 제가 한 게 35분이에요? 21분 어떻게 올라오신 거야? 잠깐만, 5분 남은 거야? 저 지금 안 쉬고 올라왔거든요. 우리 멤버들, 큰일 났네? 우리 멤버들, 큰일 났네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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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거 중이야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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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! 5분 남았어, 5분! 아버지~? 아... 5분 남았어, 5분! 하... Möglichkeiten... commented... 예... Vater 앞으로! 나갔다 갔다. 파이팅, 파이팅. 미안. 왜요? 거의 맞아. 거기 들어가. 아이고, 죽어. 아이고, 죽어. 아이고, 죽어. 몇 분이에요? 나 못 일어나는데 다시 허벅지에 아무 생각 감각이 없어. 아, 정말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. 멤버들, 4분 남았어!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. 됐어? 아이고, 아이고,rement이 부족해서 대신 안아간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언제 딱 40분. 지금 이제 주연이만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진짜. 와, 진짜로 어떡하지. 와, 이거. 왜 좋아지? 아, 이거 근데 여기서. 쳐도 되고, 포개도 되고 많이 왔으니까. 와, 진짜 여기서 포기하는 거 같은데. 진짜 영남못해. 응. 어휴, 좋다. 복힐게요. 하차. 하차. 어이, 어이. 아, 하차. 어, 이거. 파이팅, 파이팅. 아이고, 좀 쉬었다가, 쉬었다가. 앉아서 와. 네? 아, 다이어트 쉬는 게 알 것 같은데, 좀 쉬었다가? 어휴. 종아리가 커졌어요. 어휴, 어휴, 어휴. 아휴, 왔냐. 다리, 다리 힘 빼고. 아, 여기. 어, 왔냐 힘 빼고. 잠시만. 힘 빼야 돼, 왔냐. 아휴. 아, 진짜 짜증나. 아, 진짜 어둬해? 시합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, 지금 잘 퍼티가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아까 보게 했어야 되는데. 아휴. 아휴. 아 미쳤다 아 박준 아 백구층 백구층 많이 오긴 했는데 가자 할 수 있어요? 뭐 어떻게 여기서 하자 그럼 이거 종아리도 버리고 앉지도 못하고 안 됐네 백 씨 백 씨 파이팅 백 씨 백 씨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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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씨 백 씨 백 씨 백 씨 백 씨 아니 여기 울지마 울지 말고 여기 17 170 117층 하면 어두워져 종은이가 팔아 쥐나가지고 어 와 언니벌이가 눈물 너무 난다 아휴 진짜 아냐 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와 빨리 알겠습니다 주현아 주현아 117층 올라가잖아 그러면 라운지빠요 깜깜해지면서 갑자기 별세상이 확 펼쳐져요 어 진짜 어 조금만 봐요 10층도 안 남았어요 10층도 마지막 구 맞아 맞아 어 되게 잘 봐 바로 6개 바로 6 대박 어 뭐야 이거 멋있죠 응 아 아 진짜 잘했어 마지막 5 하 우와 아 다리가 너무 무겁다 장난 아니야 전망이 다 했네 다 했네 야 이제 와 진짜 마지막 1층 남았어요 진짜 조금만 다 했더니 아 하 아 다 했다 어 다 왔다 우리 우리 다 왔다 다 왔다 으 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여기? 오케이 당장 다 왔다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우와, 대박이다. 진짜 동아리다, 우리. 안에 종아리. 오케이, 오케이, 너무 잘했어, 오케이. 벨러 갔어? 벨러 갔어? 한 30층부터 종아리 올라와서 쫄뜩이면서 올라온 거예요. 거기서부터 100층을. 나 진짜 고통 그 자체였어. 돈들지도 못해. 해냈어. 성공했어요, 우리. 완주 한 명 된 거야. 완주 됐어요.